세수결손이 이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가 걱정이란 소식,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더 문제가 되는 건 지자체들이 이미 비상금을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곳곳에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경제부총리,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지방교부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좀 더 소통을... 강원도와 시군이 정부에서 받을 돈이 크게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비상금이 동난 곳도 많습니다. 지난해부터 세수결손이 계속된 탓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2022년까지만 해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1,400억 원까지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에만 1천억 원 이상을 끌어다 썼습니다. 남은 돈은 340억 원뿐. 그나마도 쓸데가 정해져 있어 더는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시군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천억 원을 넘겼던 강릉과 원주의 남은 기금은 200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재정 부족을 메우니라 지난해 많이 쓴 결과입니다. 애초에 기금 운용을 잘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시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주시 등 일부 시군은 지방채 발행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 조정도 불가피합니다. 더 많은 사업들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거고 반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는 이달 안에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